은혜, 은혜, 은혜. 야, 부라 그래. 문경은 부라 그래. 안 돼. 양아치. 나는 없다고 생각해. 결정력이 없어, 코치님이. 시작할게요. 도연아, 잡아. 그렇지. 도연아, 잡아. 그렇지.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야, 부라 그래. 문경은 부라 그래. 발로 찼어, 발로 찼어. moon. 옥재, 옥재, 옥재. 엥재, 옥재. 남아, 남아. 넘어, 넘어. 남아. 팀 원, 슛. 슛. 저 영웅 감독 너무하네요. 슛. 설마 슛 쏘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작전이 성공했어. 너무 좋다. 기존 제압이야. 옥자야. 슛. 슛. 미안해. 농구 고수 고수위. 이바운드. 이바운드 좋아요. 송 캡틴. 캡틴 송 슛. 현지혁. 현지혁.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뭡니까? 감독님.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오늘 굉장히 아주. 정말. 감독님 저 팔 부러질 것 같아요. 언니 괜찮아? 감독님. 너 손이 부러진 거 봐. 이게 뭐예요? 오늘 괜찮아요? 오늘 추한 모습 많이 나옵니다. 저걸 뺐다니. 미안. 파울. 파울 파울. 패스, 패스, 패스. 한 골 넣어야 되겠다. 설마. 설마. 한 골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 농구 이렇게 해. 별로야. 한 골 넣어야 되겠어. 무경, 무경 화이팅. 무경, 무경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은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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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쏘는데 은희야. 이거, 이거. 아니, 잠깐만. 은희야. 아니, 은희 맞잖아요. 맞잖아. 원래. 아니야. 주인님 쏘는데 두 분 똑같으세요, 지금. 저는 쏠 때 한 번도 안 했어요. 두 분 똑같으시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와, 이게 쏠 때는 사실 이름 부르면 안 되거든. 무경 화이팅 들어갔어. 아휴, 진짜 똑같네. 우리 공격이야, 우리 공격. 오케이, 고. 타임아웃, 타임아웃. 타임아웃. 아니, 공격이. 아니, 이게 어디 있어. 아니, 잠깐만. 타임아웃. 타임아웃. 지금 심판을 부르는 것 같은데요? 심판을 불러요? 딱 두 가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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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심판님들 지켜주세요. 근데 왜 깎아웃. 뭐 하지 마요. 가세요, 가세요. 아니, 가세요. 저희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세요. 아니, 궁금해서, 궁금해서. 말 안 하는 걸로 하고. 아니, 아웃볼을 줬는데 타임아웃을 주는 게 어디 있어. 볼 인상황인데, 그렇죠? 양 팀, 벤치, 강도. 저쪽에서 항해해서. 딥스, 딥파울. 얘, 나.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난 들어왔는데 얘 계속 있잖아. 공표가다. 나 인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표가다. 됐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옥자가 타이트하게 맞고 있어요. 아니. 안 돼. 양아치. 양아치. 근데 이거 타이트하게 파워를 안 주냐고. 선수한테 양아치라고 그러는데. 선수한테 양아치라고 그러는데. 못 들었어? 못 들었냐고. 나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네.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양아치라고 하겠습니까? 야, 야. 아우, 야. 아우, 야. 아우, 야. 아우, 야. 삼도현 헤딩. 헤딩슛. 어떻게 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죽어보니까 도현이야. 아... 아니, 이거 같은... 도현아. 도현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미안하다. 잘못, 잘못. 뭐가 오해가 있었죠? 지금 서로 대화로 오해를 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빈, 수빈, 수빈. 수빈, 수빈. 수빈은 좀 열심히 해 주신 분이세요. 그렇죠? 이제는 수빈은 제법 틀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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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킥. 죄송합니다. 오늘 못 볼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프로 경기에서 보기 힘든 장면 귀한 장면 아닙니까? 오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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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전입니다, 역전! 역전, 역전, 역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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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우와! 우와! 우와, 코치님 날 날린다! 지금 잠깐 몇 명을 미는 거야! 지금! 코치님이 지금 두 명을 다 밀어! 아니야! 니네 팀 3점 슛이랑 비슷한 거야! 그거는 언니,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아우! 아이, 또 3점! 아이고! 두 방수! 여기저기서 이거 나오죠! 두 방수! 아! 꼭 봐! 주워! 자, 옥자영! 옥자영! 슛!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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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합니다! 아, 수고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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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벌! 아, 오늘! 연예 잘했다! 아, 문간동 형 코치! 아, 넣었어야 되는데! 아, 밤 제가 농구인으로서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김은 해설 위원이 농구인으로서 죄송하다는. 우리는 코치님에게 기댈 수가 없어! 자 우리가 살아남자! 나는 없다고 생각해 결정력이 없어 코치님이! 자 우리가 하자! 우리 그래도 송 주장이 파이팅을 합니다